안녕하세요 무선모양 아시아프입니다. 화이트 하다가 화이트 굉장히 이쁘네요. 옆에도 옆에도 옵션이 될께요. 기본적으로 옵션이 될께요. 차를 너무 많이 밟은다고 이야기구요. 밟을께요. 제품이름은 TRS6 파이트입니다. 위에 설치가자니깐요. 정말로 너무너무 이쁘네요. 너무나도록 할까요? 가까이 가니깐요. 환하기만 하네요. 뒤쪽도 아주 멋있습니다. 아마 눈이 오는 스키장에서 굴리시면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서 자제파디 바운트, TRS6 용이 따로 나왔습니다. 6용 자제파디 바운트랑 그 다음에 양쪽 사운드, 롱찬 사운드를 또 업그레이드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쪽까지 같이 사운드로 잘 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고 준비하는 제품이니깐요. 내일 출고되고 사운드 나올 때 멋진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역시 TRS6는 어디? RC 라이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